안녕하세요. 구양나무궁입니다. 오늘 제75회차 난초여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많이 궁금했죠. 오늘은 우리 실생배양을 해서 우리 유물을 기르고 있는 신생아실이에요. 신생아실에서 지금 신생아실에서 이 소년기로 접어드는 그런 시점에 저희들이 요걸 한번 꼭 한번 원래 여기는 공개를 안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요청이 있어가지고 오늘 공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요 영상이 끝나고 나서 75회차 하고 나서 내일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유튜브로 판매 영상 유물을 판매를 할 겁니다. 내일을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내일 시간은 정확하게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일정이 어떻게 잡혀져 가지고 있는지 그건 몰라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내일은 판매방송을 합니다. 내일은 두 개의 판매방송을 할 건데 잘 놓치지 마시고 여기에 저희들이 한번 봐 보세요. 여기 쫙 이래서 수많은 유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저희들이 한 3, 4백 개씩 신고 있습니다. 신고 있는데 정말 일선이 없고 또 이렇게 나오니까 뿌듯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구독자님 구독자님, 카페 회원님들, 취미관님들 저희 부양을 믿어주시고 기다리고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 저희들도 뿌듯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양에서 이렇게 모종 생산을 해 가지고 국내 시판을 하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뿌듯합니다. 앞으로 저렴한 값으로 최대한 좋은 퀄리티를 가지는 않으세요. 그런 아이들만 지금 실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지난해까지는 일본 영양을 많이 받아 가지고 일본 쪽에 이제 저희들이 사토시 영양 쪽으로 해 가지고 그 쪽에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실생급여를 하고 그랬는데 세계 속에 원래 종주국 브라질 그죠? 그는 이제 아주 좋은 농장을 이제 저희들이 소개받아 가지고 또 그분들하고 이렇게 계약해 가지고 좋은 개체만 저희들이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거 여기 와 가지고 한 개라도 똑바른 놈 아니 있습니까? 길러서 동양에서 없는 난초들 그죠? 일본으로 거쳐 가지고 이래 들어 가지고 이때까지 저희들이 일본 잔재로 해 가지고 남았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좋은 개체를 그래 가지고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하도록 하고 그래야 뭐 일본말로 나와바리라는 그런 말도 안 있으면 듣지 않고 그냥 부양 자존심만 꾹꾹하게 지키고 그죠? 그렇게 그렇게 안 있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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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봐보세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이 계속 쫙 나가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번 달에 아니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거의 한 3분의 1은 이 순화실에 거의 다 찰 것 같아요. 찰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뭐 이래 가지고 수입하는 단가에 아니 있습니까? 수입을 해오는 단가에 아니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양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해 가지고 예쁜 꽃 또 한 개 한 개 취미를 해 가지고 아니 있습니까? 예쁜 꽃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요거는 보이시죠? 여기에 순화실에서 나와 가지고 여기에 신화가 큰 거에요. 요거는 신화실에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큰 거에요. 그죠? 크고 여기 또 신화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요쪽에 반대편에 음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어떤 거냐 하는 것 같으면은 음 이 꽃 보이시죠? 여기에 꽃은 요 꽃에 핍니다. 요 꽃이 피 가지고 요 다이안 렌젤이라 왠젤이라고 자가실생입니다. 요거는 우리 요거는 부양 아니 있습니까? 그죠? 자가실생이기 때문에 부양 비와이를 아니 있습니까? 비와이 이제 남바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자가실생이요. 꽃 정행화로 반듯하게 피는 거에요. 요거는 지금 요것도 여기서 나와서 신화를 받았습니다. 신화를 받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요거는 잘 순화가 되고 해 가지고 어 취미가 님께서도 어 아주 건강하게 잘 기르듯이 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멋지죠? 그죠? 음 지금 거의 다 지금 순화가 요거는 요거는 먼저 나왔던 건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래 가지고 순화가 다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나왔던 아이들은 지난해에 나왔던 아이들 그죠? 그런 아이들은 야 이런 아이들 정말 좋다. 음 한번 봐보세요. 반듯하게 그걸 놨죠. 그죠? 음 요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부양만에 이래 가지고 또 제가 오랜 노하우 아니 있습니까? 그죠? 기르는 이제 기르는 그 노하우를 거의 한 40년 전통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저희는 진짜 정말 취미로서 한 40년간 이렇게 꿋꿋하게 걸어 왔었습니다. 물론 어 운역의 그 원종이라는 그 꽃도 운영을 했지만은 어 취미라는 그 길을 달려왔기 때문에 이 꽃이 어떻게 자라 거라는 거 아니 있습니까? 그런 거를 다 예상을 하고 아니 있습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자라든가 아니 있습니까? 이런 이게 그 유출이 그 종자라든가 이런게 어 아주 충실하게 아니 있습니까? 잘 자라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쪼록 그죠? 건강한 개체 잘 사셔 가지고 어 순화되지 않는 아니 있습니까? 그죠? 어 저도 어 일본이나 브라질 전인대서 이래가 순화되지 않는 걸 가지고 가지고 많이 죽였습니다. 많이 죽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국내에서 이렇게 유모 이렇게 길러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유모를 유모를 이렇게 해 가지고 잘 길러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걸 건강한 개체를 가지고 오염이 되지 않는 건강한 개체를 가지고 가셔야 음 다음에도 예쁜 꽃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아무쪼록 어 내일 판매 방송에 그죠? 아주 멋지게 어 멋지게 좋은 제품 어 구입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음 내일 일단 한시적으로 너무 너무 많이 아니 있습니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수 조금 더 키워 가지고 어 분양 판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음 너무 많은 요청이 왔기 때문에 아니 있습니까? 그죠? 어 전용값으로 분양 분양을 해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 이렇게 분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결정 우리 부양 어 거기에서 모든 걸 결정하게 돼 가지고 어 분양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어 내일 잘 기회를 잘 잡으세요. 내일은 조금 넉넉하게 나갑니다. 넉넉하게 나가기 때문에 어 저희들은 뭐 그렇게 어 저번처럼 어 저번처럼 이 한정판이 하고 있느냐 한정판이 아니고 이런 두 품종이 나갈 거에요. 나중에 돌아가면서 또 한 품종을 소개를 할 겁니다. 넉넉하게 나가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음 천천히 아니 있습니까? 다 잘 보시고 아니 있습니까? 구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음 요거는 그 그 갓들리아 터리안에 아 콩칼라 서플레시가 들어있는 스플레시 그죠? 어 네비아나 하고 줄로 하고 아니 있습니까? 구호되는 요것도 자가실생이에요. 자가실생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요거 이제 지금 순화를 끝나고 요것도 어 아마 다음 방송에 안 있으면 요거는 판매될 겁니다. 판매되기 때문에 그때 또 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요 저희들도 요 넬리아들도 넬리아들도 안 있으면 요렇게 많이 아니 있습니까? 구호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금방금방 아니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쭉 뻗어 놓고 이게 제가 걸어왔는데 걸어오는 길이 아니 있습니까? 약 한 50m 정도 됩니다. 50m 되기 때문에 어 저희들 요거는 모종을 충분하게 아니 있습니까? 거의 한 한 세팅당 세팅당 200개에서 300개 정도를 저희들이 뽑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순수미니아 분들은 그 정도면 충분하게 될 것 같아서 또 이제 나중에 많이 자라면 분주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여러분들도 아시는 지인들 하고 나눔을 하시려고 저희들이 많은 종은 하지 않았습니다. 250개에서 거의 한 300개 정도로 저희들이 세팅을 했습니다. 세팅을 해 가지고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요게 취미가 소유가 그렇게 많이 접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날로 날로 또 발전되고 지금까지 이제 저도 이런 걸 가지고 수많은 그걸 했지만은 조금은 앞으로는 요게 이제 전문 그죠? 나중에도 그렇게 이제 해 가겠지만은 저 앞에 가면은 또 이제 말씀을 다시 하겠지만은 야 부양이 정말 대단한 모양입니다. 모든 게 부양 따라 아니십니까? 가고 부양 따라 움직이는 아니십니까? 우리나라 양란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아마 어느덧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흙 더 부양은 더 미래를 위해서 아니십니까? 더 아니십니까? 앞서 나가겠습니다. 앞서 나가고 또 음 정말 어 어 이 품종 우수한 품종 그죠? 정말 품종에 대한 아니십니까?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십니까? 정말 저희들도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해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눈뒤 콩칼라 콩칼라 우리가 저희들이 요거 해 가지고 자가 자가실생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콩칼라도 이게 일본에서 제가 구입했는데 눈물 났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저희들 예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여기에 농장에서 어 다 킬러 가지고 아니십니까? 그냥 운영비 그저 비슷하게 아니십니까? 내년에는 아마 이게 가격이 조금 오를 거에요. 발부를 두세 발부를 받으니까 저희들도 저희들은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마진을 보겠습니다. 올해는 어 종작값 화분값 이렇게 숫대값 아니십니까? 그죠? 그렇게 해 가지고 전기세 들어가는 모든 안에서 감각상각이 그것만 받고 저희들이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잘 편성을 잘 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내일 또 판매 방송도 잘 보시고 요즘 항간에 워크라나 그죠? 아직도 뿌리가 안 나고 잎이 폐지지 않으면 물 주지 마세요. 물 안 주고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기다린 김에 아직까지 물 줄 시간은 7월달 8월달 두 달 동안은 너끈하게 남아 있으니까 그걸 잘 맞춰서 주시면 될 거에요. 주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물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가지지 마세요. 물을 많이 주고 나서 벌써 다른 분들 아니십니까? 물에 많이 골뱅이 들어 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한 번씩 이래 가지고 카톡이나 또 메시지로 한 번씩 전해지는데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기 때문에 아무쪼록 물에 대한 아니십니까? 그죠? 여기는 참 진짜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벌써 많이 컸습니다. 모종이 이런데 이런거는 사람들이 가져가셔가지고 조금만 정성들이 순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 3년 되면 꽃 필거에요. 꽃 피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도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내일 판매방송 할거 여기 아키코 요거에요. 그죠? 아키코 요꽃입니다. 요꽃들을 피는데 이거는 모종풀때기가 30 아 20cm 내외에요. 키 크기가 풀 크기가 20cm 있는데 꽃은 여기에 양쪽으로 24cm 나옵니다. 꽃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안에 잎하고 그 모든 그런게 조화가 잘되고 향도 아주 멋진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꼭 기대 요거 전에 이래가지고 요만할 때 아주 고까를 샀었어요. 요거 모종때 고까를 사가지고 저희들이 이만큼 길렀거에요. 기르기 때문에 아무쪼록 아니습니까 저희도 빠르게 이래가지고 요거는 요 모종 사가니까 아니십니까 한 3년 빠른 사람들은 늦은 사람들은 4년만에 꽃이 피더라구요. 저희들도 요정도 된 모종을 사왔었으니까 조금 아무쪼록 아니십니까 너무 조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그죠 조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조금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 마지막으로 가면서 다음 방송을 어느 날짜에 가있습니까 제가 꼭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위에도 쫙 멋지죠 우리 순화씨를 멋지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조금 조금만 더 이래가지고 한 1년만 저희들이 다 길러가지고 나가면 좋겠지만 원치 아니십니까 1년동안 저희들이 여기서 재배를 하면 그걸 하겠죠 그죠 조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생각하신 고객분들이나 유튜브 구독자님이나 우리 고객 카페 해운분들 취미가님들이 빨리 보고싶다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두 아이만 분양 분양 판매를 하고 오늘 75회차 난초여행을 하는 과 동시에 아니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이래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양토분을 만든 지가 거의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6년 되고 이러니까 여기저기서 부양토분 모방품을 많이 만드네요. 그게 그만큼 부양토분이 좋다는 거죠. 그죠 좋고 인정이 되고 서서히 모방품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양은 아니십니까 굉장히 기쁩니다. 정말 부양토분이 얼마나 좋으면 아니십니까 그렇게 모방을 할까 하는데 저희들은 그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해가지고 모방을 하시더라도 잘하시고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부양은 여기에 보면 노구가 있습니다. 노구가 있죠. 보이시죠. 노구가 있습니다. 노구가 부양오키드월드라는 노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안 있습니다. 짝퉁은 짝퉁입니다. 그죠. 모방품 그죠. 모방품인데 겉은 이렇게 모방을 할 수는 있어도 겉은 이게 포멘을 모방을 할 수는 있어도 이게 부양토분처럼 안에 그죠. 이게 통기성이라든가 뭐든 아니십니까. 그죠. 기공이 어떻게 하고 이 흑자질 재질을 어떻게 어떤 걸 쓰다든가 이거는 아니십니까. 그죠. 모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죠. 그죠. 요거 저기 보이시죠. 노구가 들을지 않은 거는 무조건 모조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조품이라도 뭐 잘 자라겠죠. 그죠. 그분들 나름대로 다 성심성의껏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니십니까. 요 모방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는 하나가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짝퉁하고 아니십니까. 짝퉁하고 짝퉁하고 가품하고 그죠. 가품하고는 요거는 항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뭐든가 잘 되면은 짝퉁은 짝퉁은 아니십니까. 언제든지 산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카틀리아 가틀리아 가틀리아나 양란을 육종하고 보급하시는 아니십니까. 조금 그래도 이름을 들으면 유명나논인데 거기서 이렇게 짝퉁을 만들 줄을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분도 요거 하시면서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부양토분이 좋으면 좋았으면 모방을 했겠습니까. 그죠. 저희들 부양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또 그분들이 짝퉁을 많이 만들어져야 진가가 있습니까. 진품이 발휘가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개의치않고 저희들 쳐다보니까 하나는 우리가 저희들은 요거는 6,000원에 판매하는데 단가 5,700원을 낮춰서 판매를 하시더라구요. 조금 그분들마다 도덕교육으로는 문제는 있겠죠. 작동을 만들어서 그죠. 그렇지만 식물은 그분들도 이렇게 판매, 영업해가지고 많은 돈을 버리시길 저는 부탁 바라고 어떤 식으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무튼 어른 시기에 너도 나도 잘 열심히 해가지고 부양 토분을 이게 원체 잘 만들어진 토분이다 보니까 요거 모방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잘 성공리에 잘 이래가지고 해내시길 바랍니다. 어른 시기는 다 함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튼 진붐 속에는 항상 안있습니까. 작동은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는데 제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그래도 세대를 이끌어간 유명한 나눈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정말 저로서는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아무쪼록 안있습니까. 작동과 진붐과 진붐은 안있습니까. 요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표면은 그 표면은 모방을 할 수는 있어도 표면은 모방을 하고 외장은 모방을 할 수도 있어도 안에 기능은 안있습니다. 절대 모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선택하시더라도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하진 안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아닙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키고 그분들도 최선을 다 해갈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란시장만 잘 이루어져 가지고 전시기에서 아닙니까. 우려를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앞으로 부양에서 그 선두에 서서 열심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5회차 난초 여행은 만족하셨나요. 이렇게 오늘 부양 이렇게 하고 내일 아마 오전중으로 판매영상을 할 것 같습니다. 넉넉하게 나가니까 조급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내일 나갈 때 랜덤입니다. 제가 가지고 나는 것은 한 100개씩 양 100개씩 가지고 나갈 거에요. 그러면 넉넉하게 나갈 겁니다. 저희들이 찾으시는 분들 그게 우리나라 아직까지 양란 애호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100개씩 그리고 나머지 150개는 저희들이 순화를 해서 꽃들 확인을 하고 고품질 가치를 높이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아무쪼록 75회차 난초여행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뜻깊은 날 되시길 바라며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졸지 마세요. 날씨도 노곤하고 어제 비가 많이 오고 또 미끄러움도 있고 어디 일부에서는 또 비도 오고 이라는데 그래 하고 또 다른 유머들도 빠르게 즐겁게 있습니까 이번 주에 두 번 방송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75회차 난초여행 즐겁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되세요. 감사합니다.